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위 sentence completions죠. s도 안 붙였는데 원래대로 하면 s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sentence completions 안그리고 그냥 s 안 붙이죠. 습관적으로 우리말이에요. 영어는 원칙적으로 sentence completions s 붙여야 되겠죠. 생컴 2000제 5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13번째고요. 1-1번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1-1, 1-2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GRE 280번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280번 문제인데 GRE형 문제라는 겁니다. while, 양보고문이죠. 앞뒤가 역접이겠죠. ambition to draw a immediate가 핵심 단어죠. 적바도. 즉각적인 결론을 끌어내고자 하는 야망. 즉각적인 것이 핵심인 거죠. 그건 뭐 뭐 할 만한데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틀릴 수 있다. 틀리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컷맞 찍고 보거나 search for the truth은 진실을 찾는 추적이죠. 진리를 추적하는 것은 defense은. 뭐에 의존한다. 이런 거죠. 아하 즉각적인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것하고 대조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즉각적인 것하고 대조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뒤에는 즉각적인 것. 참는 건 즉각적인 것하고 대조되는 내용이죠. 이 서두르는 것은 즉각적인 것하고 이거는 뭐 비슷한 개념이니까 아니겠죠. 비슷한 개념. 아예 정직하다. 이건 뭐 좀 정직이 뭐 즉각적인 것하고 정직한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빛나버런스. 이건 자비를 베푸는 거. 즉각적인 것하고 자비하고 무슨 반대되는 개념이 없고요. reason.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은 앞에 부분은 뭐가 좋겠느냐. 흔하다. 이런 거죠. 공통적이다. 근데 이 뒤에 것도 안 되고요. 헤이스트도 안 되고요. 무시무시한 압도적이다. 이런 거죠.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압도적이지만 압도적이다. 뭐 이것도 좀 될 만하죠. 근데 어니스티, 정직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뭐 리그넌트, 악성적이다 하는 건 아니죠. 필연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뭐 리그넌트하지 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즉각적인 것이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야망은 아주 나쁜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틀린, 옳은 것은 아니다.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런 거죠. 얘기가 잘 안 되고요. 뒤에 내용을 더 보면 또 오브 위치가 딱 나오면 이분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관계전 흔적자리 찾기를 많이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댄서 요즘은 to be in short or be in short supply of 뭐뭐인 거예요. 저기가 원래 이쪽 자리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은 in supply of 뭐뭐가 공급이 부족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뭐를 제대로 못해준다 이런 거죠. 당연히 인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가 되겠죠. 근거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니죠. 이쪽은 완전히 아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흔하다도 아니고요. 이건 뭐 헤이스트 때문에 안 되고요. 이해는 할만하지만 이해는 할만하지만 인내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조금 뭐 자리 문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뭐 별표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문법 구조 오브 위치가 인셔 서프라이브 오브 위치에서 앞으로 동반 이동한 거예요. 그게 문법 구조고요. 논리 구조는 즉각적인 결론이죠. 즉각적인 게 중요한 거죠.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인내가 필요함으로 필연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해는 되지만 필연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다 그런 거죠. 인내 끊기고 인셔 서프라이브는 품기 상태인 인내하는 게 듬뿍 되는 거죠. 돈팅 위합하는 이유고 멀리그넌트가 나오죠. 멀리그넌트 악의적인 일파운드든 근거한 비네버런스는 자비선행의 뜻이죠. 자 그 다음 13-2 두 번째 문제 별표 세 개를 줬네요. GR이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것은 척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건 아주 습성이 붙어야 돼요. 인컨트러스트가 나왔죠. 이건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인 대조를 하는 거예요. 위드위치 이런 거는 Acquisition of Language 젊은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한때 어떤 마음으로 간주되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주되어졌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꼬시하니까 한때 간주되는 그런 거하고는 가지고 애들이 언어 습득을 할 때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의 태도죠. 그 태도와 대도되는 것은 The process of The process by which 그러한 학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Now become the object of 지금은 옛날에는 뭐 이게 대조적인 게 나와야 돼요. 옛날에는 뭐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뭐의 대상이다 주목의 대상이다 가 됐든 뭐의 대상이 돼야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 노골적인 대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두 단어가 대조되는 걸 보는데 Intense 강력한 거 매혹 이거 두 개는 절대 대조되는 내용은 아니죠. 강하게 매력되고 매혹되는 건 이건 절대 반대말은 아니고요. 이거는 상당히 반대말이죠.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스크루티는 엄밀하게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조되는 거 지금 노골적인 대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앵사이티 걱정하는 거 비판하는 거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반대하는 말도 아니고 걱정하다 하고 비판하는 거 하고는 딱 반대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존경하는 거 경탄하는 거 이건 비슷한 단어죠. 그 다음에 임페이션 참지 못하는 거 하고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 뭐 완전히 반대말은 아니지만 조금 반대말 같지는 않고 비번 호기심이 없는 거 하고 꼼꼼히 살피면서 보는 거는 뭐라는 거죠. 스크루티는 꼼꼼히 살피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착 보니까 옛날에는 뭘로 어떤 느낌으로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한때 옛날에는 어셨다. 옛날에는 뭐뭐로 여겨졌는데 이게 대조적인 내용이죠. 지금은 꼼꼼히 따져보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비번이 답이 되겠죠. 노골적인 대조 인컨트라스트 를 노골적인 대조로 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쓱 나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거 노골적인 대조 여러번 다뤘던 겁니다. with which regard asb a를 b로 간주하다 그런거 말구요. with which 뭣뭣을 가지고 간주되어진 거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피다 이런거에요. with which 동반 이동이 된거 아셔야 되겠죠. 이것도 앞에도 동반 이동이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인컨트러스 투에 대한 또 한가지 변화는 시간과 변화에 따른 대조에요. once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넘어갔는데 once는 한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전에는 뭐뭐 했었는데 시간 변화에 따른 대조인데 더군다나 노골적인 대조죠. 시간 변화에 따른 대조고 once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 변화에 따른 노골적인 대조에요. once를 보고서 이걸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까 해석할 때 슬쩍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를 준거에요. 어느 학습이 전에는 무관심한 대상이었는데 면밀한 꼼꼼한 조사 스크루틴이죠.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리갈 A 위드가 나을 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다죠. 인퀴리어스는 호기심이 없는 거 무관심한 거 스크루틴인 정밀조사 꼼꼼하게 따지자죠. 그 다음에 앵사이어티는 앙계에 대해서 목조르다 해서 온 거요. 목조르는 아주 목조르는 고민인 거죠. B번이 답이고요. 별표 3개를 줬네요. GRE 문제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보죠. 그 다음은 좀 쉽습니다. 안 붙였죠. Despite stated goals 언급된 공표한 목표죠. Posturing Productivity and Hard Works 생산성과 열심히 일하는 거 두 가지를 목표로 조장하겠다는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The Company Promoted Many 그런데도 많이 비생산적이고 등의가 됐죠. 이게 두 개가 등이 되면 A하고 앤드 B는 당연히 유사인 경우가 많아요. 비생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창조적인 사람이면 앤드로 등이 안 되겠죠. 불만이 많은 사람 Discontented 이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긴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Discontented 보다는 Independent 는 독립적인 거니까 괜찮고요. Meritorious 는 Meritorious 는 메릿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Merit 시스템 이라고 하잖아요. Merit 시스템 이건 나쁜 단어가 아니고 Lack Deis 는 어쨌거나 렉은 로스 의 뜻이고요. 아무튼 뭐가 많이 손실된 거 게으른 사람이에요. 손실 이런 게 많아요. Lycodesical 이라는 단어가 이게 답이 될 텐데 만만치 않죠. 즉 A와 B는 유사한 경험이 많아요. 유사한 단어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비정상적이고 게으른 직원들을 승진시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쭉 내려가 볼까요. Discontented 불만은 불만을 불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거 비생산적이고 불만을 가졌다. 불만보다는 이쪽이 관련적인 게 뭐라는 거죠. Productive Unproductive 또 여기 하드워크를 하지 않는다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게으른 쪽에 가까운 거예요. Discontented 보다는 렉은 를 고를 때는 앞에 가 생산성 비생산적 열심히 일하기 게으른 거 열심히 일하기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도 전혀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 게으른 쪽에 훨씬 더 가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렉은 나태한 이런 사람인데 이건 렉은 기력이 로스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비슷한 단어로 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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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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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죠. 메리토리오스는 메리 시스템에서 나온거에요. 원래 레이트 라틴에서 메레리. 메레리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게 뭐 티가 와서 바뀌었는데 메릿하는건 이건 벌어드린 인거에요. 자기가 물려받은게 아니고 벌어드린 것이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데서 자기가 벌어서 모은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이 좋은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메리트리오스 메리트리오스는 장식이나 문체 등이 저속한 야한 불성실한 이런 뜻인데 이건 마치 돈주고 산 듯한 마치 돈주고 고용한 창녀처럼 프라스티어 주죠. 프라스티어 주죠. 이것도 뭐 창녀라는 것도 돈주고 사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속한 야한도 되고 뭐 불성식한 어원은 같은데 이 M-E-R-I-T와 M-E-R-I-T로 구분이 되는거에요. 하나는 좋은거 하나는 저속하고 불성실한거가 되기는 하죠. 근데 역시 불성식한 불성실한거는 나오지도 않았죠. 앞에 메리트리오스는 칭찬할만한 뜻이 열심히 일하는거하고 전혀 반대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서 제일 그럴듯한거는 게으른 렉커데이스크리지 이건 전혀 반대말이죠. 이거하고 반대말이고 그러면 지금은 하드워크의 반대말 열심히 일하는거 메리트가 있는 그런 태도죠. 디스컨텐티드보다는 렉커데이스크리 더 게으른게 하드워크하고 대조되는 단어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번에는 The City 이렇게 나와있고 The Has Its Program Recycling Wasting 뭐뭐를 노력으로서 아 뒤에거 하기 위해서 앞에거 한다 이런 뜻이에요. 줄이기 위해서 어 이게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리사이클 사이클을 한바퀴 더 돌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재활용이라는 뜻 아시겠죠. 한번 돌리고 여러분이 그 제 친구가 옛날에 그 그 뭐예요 롯데 아니 롯데 롯데 칠성에 다녔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병같은 경우를 뭐 17번을 유리병은 17번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리사이클링을 많이 하는거다 그런거에요. 리사이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 하겠소 줄이기 위해서 이거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은 이렇게 해보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거 이거 플러스 임프루 리스트릭트 마이너스 어댑티드 고치다 뭐 요것도 뭐 요것도 조금 플러스 단어 요거는 익스펜디드는 확장하는거니까 이것도 플러스 어버리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 그런거네요. 그러면 뭐 작보니까 비번하고 이번은 안될거 같고 왜냐면 줄이기 위해 이런거 줄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뭐해야 되겠죠. 제거하면 안되죠. 향 개선하던지 아니면 확장하던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하다. 플러스 단어 베리드 마이너스 단어 이건 플러스 단어 번드 타버리다 이런거죠. 아하 그래 이거 어버리시드가 안되잖아요. 당연히 A번 아니면 D본인데 이거 프로듀스니까 안되고 D본으로 딱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를 해보면 아 팽창시켰다 확장했다 불타거나 불태워지거나 버려지거나 랜드필 땅인데 채우는 땅이 뭐겠어요. 매립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역시 A5와 B는 대조되는게 많죠. 5와를 차이에 두고 A&B A5와 B에서 여러분이 비유사용의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소각하거나 내립되는 이런거죠. 재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렇게 잘 이어지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잘 그냥 풀립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13-2-3 문제네요. 284번 문제네요. SAT 문제고요. 여기 나오는 SAT 문제는 사실 요즘은 이런식으로 문제가 안나옵니다. 요즘 문제는 SAT가 생컴이 잘 안나오고요. 독해나 저기 뭐 문법 파트 부분 비슷하게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좀 없어지긴 했지만 편입해서는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식의 논리완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완성 이라고 그러는 거고 얘네들은 센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이것도 채우는 거잖아요. 센텐스 컴프리션이 원래 근데 이걸 논리에 따라서 어느 거냐. 그래서 제가 밑에 문법 구조도 있고 논리 구조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논리완성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센컴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magnificent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범주가 다른 거예요. magnificent 하면서 뭐뭐하다가 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처럼 그냥 컴머 없이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범주가 다를 때는 magnificent 는 주관적인 형사고 grandiose 는 크기의 형사잖아요. 웅대하다 이런 거죠. 이건 주관적 형사라고 magnificent 멋지고 어떠한 볼 것도 없이 prolific은 다작의 다산의 그런 뜻이니까 좀 아닌 것 같고요. archaic은 무슨 옛날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말이 적다. 세트잖아요. 세트 무대가 어떤 세트냐. magnificent 하면서 웅장한 세트가 되겠죠. 미래의 도시죠. 피처랑스의 서사 영화인 메트로폴리스 이건 동계의 요거는 요거는 동격은 동격이죠. 필름인데 간략소개의 동격으로 쓴 거예요. 메트로폴리스의 세트는 now widely 아주 시각적으로 뛰어난 성취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모델스는 이거는 겸손한 뜻도 있지만 그저 그런 조금만큼의 소소한 이런 뜻도 있는 거 겸소함보다도 여기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grandiose가 딱 맞죠. 주관적 행사가 다를 때 범주가 다를 때 다른 행사 할 때 컴마는 불필요화 되는 거예요. 화려한 잘 연결 화려 웅장한 이건 주관적인 거고 웅장한 거는 아무튼 크기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세트는 무제장치고 그랜디오스 그런 단어 플로리픽 다산의 다작을 랩디슨트 침묵하는 겸손한 적당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런 뜻도 다 있어요. 아르케익은 고풍의 고대 이런 뜻인데 여기는 무관한 단어겠죠. 자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 문제가 어렵기는 한 문제들도 있죠. 여기 앞쪽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여기 앞에 두 개 있는 거 있죠. 리가드 에이 위드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요. 문법 구조로 논리 구조도 인컨트라스트가 노골적인 대조고요. 동시에 뭐라는 거죠. 시간 변화에 따른 원스 나우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 변화에 따른 대조다 이런 거죠. 원스도 나오고 나우도 나오니까 원스 나오고 나우 나오죠. 원스 여기 여러분이 이런 거 캐치를 잘해야 돼요. 원스 저도 아까 캐치를 오래간만에 보다 보니까 캐치를 못했어요. 대조조 전과 지금 시간 변화에 따른 대조조 노골적인 대조조 노골적인 대조를 이걸로 골라주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알고서 이런 관계를 알고서 풀 때는 쉽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모르고서 풀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별표까지 치지는 안았네요. 그 다음에 별표가 3개 있었고 그리고 밑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유사성이다 뭐 이렇게 등등 하나만 제가 별표를 줬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좀 어려운 거예요. 노골적인 대조 시간 변화에 따른 노골적인 대조 제가 노골적인 대조 부분도 다룰 때는 여러가지 대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과 시간 변화에 따른 노골적인 대조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야죠.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